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피치피치하고 소녀스러운 청량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작업한 사진들도 보여드릴게요. 보송보송한 피부표현과 피치피치한 블러셔가 포인트인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가실게요. 이번 메이크업에는 피부에 정말 공을 들였어요. 먼저 수분크림과 피부 베이스를 같이 믹스해서 수분공급 또 피부톤 보정을 해줄게요. 다음은 두가지 베이스를 같이 써볼건데요. 먼저 베네피트의 페이스 잇 컨실러 밤 타입을 어두운 눈 밑부분 팔자 이마에 발라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스키푸드 모공밤을 같이 소량 섞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송보송하고 모공 하나 없는 애기같은 피부표현을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은 컨실러로 들어갈게요. 저는 광대 부분에 좀 기미같은게 있어서 그걸 가려주고 또 여드름 흉터 하나하나도 다 가려줄거에요. 어반디케이 픽서를 쿠션 퍼프에 소량 뿌려준 뒤 팡팡팡 두드려주시면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컨실러가 없어지거나 벗겨지지 않더라구요. 다음에는 보송보송하고 애기같은 피부표현을 위해 안나수이 비비크림을 사용할게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소량을 발라주신 뒤 퍼프로 팡팡 두드려줍니다. 이번에는 정말 애기같은 피부표현을 위해 어떤 제품을 고를지 많이 고민하고 또 선택한 제품들이에요. 베이스 컬러는 노란 베이지 컬러라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화사한 피부표현을 완성하실 수 있을거에요. 다음은 아주 작은 점까지 가려주는 펜슬 컨실러로 사용해 잡티를 가려줄게요. 마무리로 보송보송하게 잇츠스킨 파우더를 사용할건데요. 이거 가격대비 정말 좋아요. 저는 파우더를 쓰면 피부표현이 답답하고 뭉치는걸 싫어하는데 이걸 쓰면 정말 딱 유분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파우더 쓸 때 저는 이걸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아이브로우는 정말 자기 눈썹처럼 결만 채워줄거에요. 사이사이 결만 아주 자연스럽게 메꿔주시고 브로우카라를 사용해서 눈썹의 결을 따라 아이브로우를 살짝 위쪽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다음은 아이섀도우를 할게요. 섀도우 컬러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고른 컬러는 피치 컬러와 아주 자연스러운 베이지 브라운 컬러에요. 두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한톤으로 싹 깔아줄게요. 약간 이렇게 피치 컬러가 섞여야 물가가 칙칙하지 않고 화사한 느낌을 주되 순수한 느낌을 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뷰러. 뷰러는 아주 바짝바짝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뷰러는 정말 시세이도가 갑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일본에서 사온 파라소닉 속눈썹 고데기에요. 이거는 제가 마스카라 후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꼭 마스카라 전에 사용을 해야지 그 액이 안 묻더라구요. 확실히 고데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속눈썹 올라간 볼륨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마스카라를 위해 이니스프리 꼼꼼 마스카라를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하나하나 살려주듯이 위쪽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이번엔 아래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었어요. 혹시나 뭉친 곳이 있을까봐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 더 빗어주었습니다. 아이메이크업이 굉장히 깔끔하죠? 다음은 포인트인 블러셔를 할게요. 블러셔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품은 페리페라의 크림 블러셔에요. 컬러가 아주 예쁜 코랄 컬러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블러셔를 하는 위치는 광대에 내려오는 선, 눈 밑에서 내려오는 선을 삼각지점으로 잡아주고서 그 영역을 따라 칠해주셔야 어리고 소녀소녀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크림 타입이라 그 전에 베이스를 정말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시고 해주셔야 해요. 이 위에 국민 블러셔 단델리온을 사용할게요. 단델리온은 약간 옆쪽으로 길게 빠지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피부톤이 훨씬 더 밝아보이고 또 피치 느낌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입술 색을 죽여주기 위해 페이스 잇 컨실러를 사용했는데 이게 촉촉한 듯 립밤처럼 컨실러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입술도 코랄코랄 피치피치 느낌 나는 립스틱을 선택했어요. 입술 안쪽으로 세로로 쓸어주듯이 먼저 전체적으로 10개 발라줍니다. 제가 나스에서 좋아하는 나탈리 립스틱이에요. 하지원이 발라서 되게 유명했던 립스틱인데 입술 안쪽에 약간 핑크끼를 더해주었어요. 어때요? 입술 색도 굉장히 차분하면서 생기가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쉐이딩은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만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옆 볼 쪽과 턱 쪽 라인 그리고 콧대만 살짝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잔머리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피치피치 애기메이컵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는 민가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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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